반갑습니다. EBS 토목달의 김태호입니다. 2014년 9월 대비 토익 예상문제 특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LC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달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RC 김정은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총 10강 토익 예상문제 특강이 매달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LC는 각 파트 반세트씩, 파트 1 다섯문제, 파트 2는 열다섯문제 그 다음에 파트 3하고 4는 각각 열다섯문제씩 이렇게 해서 총 50문제를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뭐 그 문제 파일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대본 내용, 스크립트나 그 다음에 mp3 파일도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먼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죠. 실천처럼. 그래서 50문제를 끊지 말고 한 번에 쭉 하나의 파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천처럼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1강, 5강까지 애쓰는 차근차근 강좌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도 좋은 문제를 가지고 기출에 근거하여서 나올 법한 것들을 잘 예상해석하고 나왔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강의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달 토목달 과정이 각 점수대별로 해서 이렇게 라인업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 강좌를 한번 보시고 선택을 또 점수대에 맞게 해보시면 또 공부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처럼 50문제 잘 풀어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1강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말에서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깜빡했네요. 벌써 가을입니다, 그러죠.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찬바람도 아침 저녁 불고 그렇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시험장에서는 좀 어렵죠. 에세이 할 때는 에어컨도 끊을 만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시험지간 팔에 쩍쩍 붓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9월 되면 좀 시원해지고 공부하기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교차가 또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하여튼 공부하고 오신 노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또 9월 달에 잘 보시기를 열심히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오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나눠주시면 저희도 힘이 나오고 또 같이 EBS 토목달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 또 토기 예산 문제 특강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같이 좀 힘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좋은 소식들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보죠. 자, 파트 1의 5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진부터 볼까요? 자, 1인의 동작. 가장 이제 전반부 때 이제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주어를 희로 받기도 하고 the man 이렇게 받기도 해서 the man is doing what, 뭐, 뭐, 뭐. 그 다음에 he is doing 뭐, 뭐,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보통 나오고 조금 더 추가되면 뒤에 이제 전치사구가 나와서 이렇게 한 4단계 정도의 이제 가장 핵심어 코드를 잘 들으시면 되는 자, 그런 이제 문제 유형. 그렇죠. 얘네 동작을 이제 묘사하면서 자, 그런 이제 문형으로 주로 묘사가 된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현재 진행형이죠.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니까 가장 두드러진 동작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동사골이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 형태죠. The man is leaving the office. 자, 할만하죠?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The man is leaving the office. 제가 이렇게 하면 방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할 때는 기회를 드리고 So, the man is leaving the office. 그 남자가 사무실을 떠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실이 현재 있고,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leaving the office. 사무실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자, 내용상으로도 듣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파트 1의 사진을 찍는데 어디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런 순간을 포착해서 딱 찍기가 건물에 출입구가 딱 있고 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고 있고 등지고 있다 이러면 entering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다, 입장하고 있다. 이렇게는 묘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문이나 이런 게 사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어쨌든 현재에 해당된 사진의 묘사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으로 찍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매력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키보드가 나오고 그게 뭐 랩탑 컴퓨터로 나오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으로 나오든지 간에 자, type on a keyboard라고 묘사를 합니다. 전체는 on이라는 것이 이제 접촉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뭔가 이제 키보드를 치면 접촉이 되죠. 그래서 이제 type on a keyboard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정답이 되려면 정확하게 키보드가 어느 정도 사진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이든 양 손이든 올라가 정확하게 키보드를 치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사진 속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 사진을 보면 남자가 이제 정확하게 안 잡혔습니다만 오른손으로 이제 마우스를 잡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왼쪽은 이제 이렇게 책상 쪽에 기대고 있고 이렇게 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키보드 위에 손이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정답으로 잘 묘사가 될 수 있고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의 통치 억구를 해서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됐어요? The man is typing on a keyboard. 오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지 않지만 역시 정확하게 전치사까지 합쳐서 통째로 기억을 해보세요. The man is speaking on the telephone. The man is speaking on the telephone. 요즘에는 모바일폰이나 셀폰 같은 것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기였는데 전화기도 역시 귀에다가 대고 이 얼굴 쪽에 이렇게 접촉이 되죠. 그래서 speak on a telephone 혹은 speak on the telephone이라고 하는 거죠. 전선은 언을 씁니다. speak on, 그 다음에 telephon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관세를 적절하게 쓰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peaking on the telephone이 답이 된 거죠. The man is speaking on the telephone. 큰 소리라고 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speaking on the telephone. 요즘에는 뭐 토익 스피킹을 또 많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익 공부하시면서 같이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토익 LC하고 토익 스피킹의 파트는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토익 스피킹의 part 2가 사진을 보고 이제 묘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토익 LC를 공부하실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진을 내가 뭐 묘사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묘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보시면 이 토익 LC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들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오는 맥락들이 토익 스피킹의 part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계해서 또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이제 매력도가 이제 아마 4개 중에 정답 C를 빼고는 가장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The man is sitting, 남자가 앉아있는 동작은 맞죠? 남자가 앉아있다. 자, 이제 토익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앉는 동작이라면 이렇게 서있다가 내려가는 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sit라는 동사는 앉다라는 동작도 되고 앉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도 해요.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앉다 혹은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앉아있는 걸 현지형으로 묘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행형으로 묘사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늘 여기에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한시적으로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를 묘사하더라도 이런 일반 동사는 진행형을 써요. 그래서 The man is sitting 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The man is sitting at a conference table. 근데 at a conference t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거나 탁자에 앉아있을 때 그냥 at를 씁니다. at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대상을 하나의 점으로 보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다음 대상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at 뒤에 나온 그 전체 단위 목적어가 conference table인데 뒤에 나오는 대상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치상으로 뭐 위에 앉아있거나 옆에 앉아있거나 앞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이라는 것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그 점에 그냥 앉아있다.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sit at a table, sit at a desk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자, 그런데 conference table 이라는 것은 이제 회의용 탁자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테이블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데스크가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conference table, 회의용 탁자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명이 아니라 2인 이상의 다수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거나 아니면 혼자 뭐 회의실이 좀 일찍 와서 앉아있더라도 다른 의자들이 좀 있거나 이렇게 회의가 가능한 정도의 정확한 테이블 모습을 띄고 있어야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itting이라는 동작은 맞았지만 앉아있는 건 맞지만 at a conference table 어디에 앉아있는지 그 뒤에 이제 전치사 이후의 목적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파트 1은 아주 간단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듣고도 충분히 정답과 오답이 갈려지는 쉬운 문장도 있어요. 쉬운 문제들도 특히 1인의 동작은 아주 쉬운 것들이 있죠. 그러나 뒤에 전치사 구까지 잘 듣고 구분을 하셔야 정답과 오답이 확연하게 갈리는 매력도가 조금 높은 오답의 선택지도 이런 거 항상 감안하시면서 한 두 단어만 딱 듣고 난 답을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죠.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주어는 뭐 크게 이제 뭐 뒤로 가면 좀 어려운 주어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다 동일한 주어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렵지 않았고 동사고, 목적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치사 구에 나오는 것까지 듣기를 잘 하셔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C번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보다 확실히 좀 어려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인 이상 자 2인 이상의 사진이 나오면 정답으로 묘사되는 선택지는 가장 자주 되는 것은 두 명 이상이 공통된 동작을 하고 있으면 그걸 묘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 공통된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애매하죠. 남자는 누워있고 상태도 여자는 앉아있고 둘 다 선글라스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 하면 They are wearing sunglass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착용하고 있는 상태 그것도 이제 be wearing이라고 ing를 써야 됩니다. 어? 제가 현재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제 현재로 뭐 소유나 have나 뭐 이런 이제 비동사 등등은 그냥 상태를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만 일반 동사들은 어떤 상태이라고 할 때도 한시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는 진행형을 쓰는 게 맞아요. put on 이런 거는 이제 착용하는 동작 그러니까 끼고 있는 걸 중간에 찍어야 되죠. 자 그것까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공통된 게 상태 착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는 크게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 명이 두드러진 것 혹은 사물 중에 어떤 상태가 또 두드러진 것으로 정답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통된 한 눈에 딱 봐도 그런 동작이나 상태가 없을 경우에는 자 그렇게 유의하시면서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보죠. number two a the man is working on a bicycle 자 work가 잘 들렸고 bicycle도 잘 들렸습니다. 자 bicycle과 관련해서 남자가 하는 동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work on 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런데 알아듣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전거도 누워있고 남자분도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자 머리가 길다 무조건 여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앉아계신 분이 남자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동작이 없어요. 일단 오답인 것을 그렇게 추후해낼 수도 있어야 되죠. 듣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 게 없고 모든 더 쪼개쪼개해서 한 단어가 아니라 음절별로 해서 모든 내가 발음을 다 알아들을 것까지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맥락과 함께 다음에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충분히 그런 단서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답을 소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전에 가시면 이런 걸 적용 잘하는 것은 평소에 그런 의식을 갖고 훈련을 하시면서 내가 살짝 완벽하게 듣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아 듣는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아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한번 쭉 지나가고 나면 계속해서 뭐였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것을 듣는데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계속 밀리거나 이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꿀꿀해지고 이러면서 시험 전체를 망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엘씨를 풀 땐 특히 안 들린 건 과감히 넘기고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푼다. 이런 자세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정확하게 하지만 복습을 하실 때는 억구를 챙겨 가시죠. Work on 이라는 것은 뭐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다 노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결,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Work on a bicycle 이라고 하면 자전거의 뭔가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건 뭐겠어요? 수리하다 이 뜻이에요. 뒤에 뭐 Work on a car 이렇게 차가 나오거나 Work on a bicycle 이런 게 나오면 수리의 뜻입니다. 수리하다 자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e man is working on a bicycle 이라는 것은 남자가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확해요. 자 의미를 떠올리시면서 한 번 큰소리로 따라 하시고 암기해보세요. The man is working on a bicycle 자 시작 자 오답이었습니다. 자 두번째 They are riding their bicycles 자 이건 좀 쉽게 할 수 있죠. They are riding their bicycles 자 주어가 they라면 두 명을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They are riding their bicycles 자전거를 타고 있다 They are riding their bicycles ride라는 것은 단순히 올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인 거죠. So riding their bicycles 자 타고 있지 않으니까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e See A bicycle is lying on its side 자 이게 정답이에요. 역시 기출 표현이고 잘 보세요. A bicycle is lying on its side The bicycle is lying on its side 자 자전거하는 데가 자 lie는 누워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On은 자 방금 전에 1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접촉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Its side 그러니까 측면이 접촉되어 있는데 접촉은 당연히 접촉의 대상은 여기서 뭐 맥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닥이겠죠. 우리가 뭐 누워있는데 당연히 접촉되는 것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에 측면이 접촉되어 있는 채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으로 눕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냥 s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남자분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The man is lying on his sid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분을 누워있는 걸 묘사하려면 자 어떻게 되세요? 등이 접촉되어 있죠. 등은 뭐라고 해요? back 이라고 하죠. 그래서 The man is lying on his back 이렇게 하면 엎드려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등을 대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엎어져 있으면 그러면 접촉된 면이 보통 얼굴이거나 배죠. 그래서 face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The man is lying on his face 라고 하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접촉되어 있는 게 바닥이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on, once, side, face, back 이렇게 사람을 묘사할 수 있고 기계도 이렇게 측멸일 경우에 이렇게 side라는 걸 써서 묘사할 수 있다. 사물인 경우에도 그래서 A bicycle is lying on its side가 정확하게 묘사를 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자 큰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A bicycle is lying on its side. 시작! 정답!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D Bicycles are parked in a rack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고 Bicycles are parked in a rack 일단 주어가 복수니까 사진과는 맞지 않죠? Bicycles are parked Bicycles are parked 자 자동차만 주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도 세워놓은 건 park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icycles are parked in a rack 자 어디에 있어요? In a rack R A C K 좀 더 정확하게 자전거 고정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철로 되어 있기도 하고 나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자전거를 세워서 뭔가 묶어놓을 수 있는데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자 바이크 rack라고 하게 돼요. 바이크 rack 이렇게 기출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바이크는 빼고 rack으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ack이라는 것은 뭔가를 세워놓고 뭔가를 얹혀놓고 하는 게 다 돼요. 그래서 이 설거지를 한 다음에 이 접시를 꽂아 놓는 그런 설거지 통을 갖다가 뭐 dish rack이라고 하기도 하고 CD를 꼽는 그런 또 가구나 이제 이런 고정되는 CD rack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되겠어요? 옷을 넣는 그런 선반들도 다 rack이라고 할 수 있고 걸어 놓는 것도 rack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들이 자전거 고정대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여러 대가 자전거 고정대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런 문장으로 묘사될 수 있겠죠. 역시 정답으로 등장했던 그런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따라하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parked in a rack.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정리하고 자 다음 문제 자 3번 보죠. 자 공사장은 뭐라고 할까요? 이 part 1에서 아주 이제 빠지지 않고 항상 반복되는 그런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으로 나오는 construction site 이 표현은 뭐 정답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없고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들만 있습니다. 건축 자재는 construction materials라고 하죠. 보통 복수를 붙여서 달랑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대부분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판자들이 쭉 쌓여 있습니다. 판자는 그냥 board라고 하죠. board 자 그런 핵심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A A truck is hauling construction materials 자 동사가 잘 안 들려요 그죠? A truck is hauling construction materials 자 construction materials는 알겠어요. 건축 자재가 있으니까 자 근데 truck이라고 주어가 나왔는데 자 동사를 holding이라고 혹시 들으셨더라도 일단 truck이라는 주어에 해당되는 자 그것이 사진 속에 없죠. 그러니까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은 것이 어쨌든 주어로든 목적으로든 뭐 등장을 하면 해당 명사가 바로 오답을 소고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중간에 동사를 아마 대부분 의미 파악을 정확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어휘였기 때문에 하지만 기출 어휘입니다. 빈출어휘는 아니지만 기출됐다는 것은 또다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챙겨가야 하지만 처음에 이런 걸 딱 접하셨을 때는 어쨌든 아 트럭 하나로 그냥 오답을 소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듣기라는 실력을 문제풀이로 평가받는 토익이라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최대한 어쨌든 이렇게 뭐 사지선다 이런 이제 이런 그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죠. 트럭이 없으니까 오답이에요. 자 이제 동사 챙겨가세요. A truck is hauling construction materials 자 hauling입니다. hauling. 빈출하지 않지만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되게 힘겹게 뭐를 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에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트럭이 이렇게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트럭에 실어가지고 막 끌고 가고 있거나 싣고 가고 있거나 뭐 묶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트럭이 없기 때문에 자 오답이고요. H-A-U-L haul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B 자 B번으로 가보죠. workers are measuring wood for cutting 자 이것도 어디에서 바로 오답을 소화할 수 있어요. workers라는 주어.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workers are measuring wood for workers are measuring wood wood 자 나무 이렇게 나무를 일 때는 이제 이게 불가사 명사죠. 뒤에 S에 붙어서 wood라고 하면 숲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forced 의미가 되고 wood은 셀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나무를 측정 재고 있다. measure workers are measuring wood for cutting 자 그런데 for cutting 이렇게 영국식 발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자르려고 재고 있다. 뭐 자 같은 걸로 이런 동작이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일단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오답을 소화할 수 있어요. 자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workers are measuring wood for cutting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C번 C 어렵습니다. some flyers have been nailed on a board 자 일단 들리는 걸 잘 떠올려 보세요. flyers, nailed, boards 자 영국인은 호주 발음이 이제 are, 이렇게 er 이런 소리가 없죠. board라고 하지 않고 board 이렇게 발음하죠. some flyers have been nailed 자, nailed 자, nailed은 못 입니다. 못, 그렇죠. 그래서 못을 박다 라는 동작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동작 쓰였어요. 수동태로 그래서 some flyers have been nailed 그러면 flyer은 뭐예요? 전단지죠. 전단지 몇 개가 못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some flyers have been nailed on a board 자, on a board 하나의 판자에 전단지 같은 게 이렇게 못으로 박혀 있다 이거입니다. 자, 어려웠죠.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바로 오답인 것을 이렇게 지우기가 어려워요. 상당 부분을 못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아, 정답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더 쉬운 답이 나오면 바로 정답을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세모 정도로 마킹을 해 두시면 돼요. 확실히 아닌 건 xx를 하시고 파트는 이렇게 꼼꼼히 각 선택지에 x냐, o냐, 세모냐 이런 걸 해가시면서 푸셔야 만만하게 봤다가 막 선호 문제 틀리고 나면 파트 1에서 망치면 굉장히 전체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잘 풀 수 있습니다. 파트 1이 꽤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특히 이제 8, 9, 10 이게 후반때 7번부터 해서 한 4문제 정도에 한 2, 3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선택지에 모든 선택지 내용을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파트 1이 이제 어휘들을 잘 공부해당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100% 다 알고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항상 그렇죠? 약간 애매한 것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세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머지 정답이 틀리면 하고 만약에 오답이 다 소거되면 잘 못 알아들었던 것이 정답이 되겠지 라고 정답을 선택하시면서 문제를 맞춰가시는 이게 필요해요 오답 소거법이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 걸 잘 적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판자에 뭐 이렇게 모수로 flyers 전단지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오답이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자 어려운 선택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There are materials at a construction site There are materials at a construction site 건설현장에 그렇죠 이렇게 materials 앞에 이제 construction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건설현장에 있는 재료니까 건축 자재가 되겠죠 자재들이 있다 전부 다 이제 boards나 나무로 이제 철근 같은 곳 밑에 보이나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There are materials at a construction site 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답이 되는거죠 자 큰소리로 해봅니다 There are materials at a construction site 자 시작 정답은 자 D번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4 in your test book 자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두드러지는 것은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연주하는 이런 맥락의 사진도 뭐 뭐 수 수십 년이라고 해도 될거에요 아마 토익의 역사가 벌써 길어졌기 때문에 한국에 도입된 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표현들로 기본적인 것은 그냥 만약에 아키 하나 연주하고 있다 그러면 play a musical instrument musical 이라는 형성 빼고 그냥 play an instrument 여러 명이면 play instruments 이것이 가장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응용해서 이제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묘사가 됐을까요? 들어보죠 number 4 A people are watching a man play a game 자 play란 동사가 연주의 뜻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떠올려 볼만하게 오답을 맞는 건데 잘 들어보시면 people are watching 자 people are watching 사람들이 보고 있다 자 이거 맞죠? 어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어요 연주 장면을 그런데 people are watching a man play a game 자 people are watching a man play a game 자 지각 동사라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 이런 거 이제 문법에서 공부하시죠 자 LC 할 때 문법 용어 얘기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한 남자가 게임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거죠 people are watching a man play a game people are watching a man play a game 그러니까 한 남자가 게임을 하는 것을 그게 어떤 종류지는 모르지만 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 자 그런데 아니죠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게임이라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연주하는 걸 게임이라고 하진 않죠 플레이어 게임이라고 자 그래서 오답이 됐어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some people are playing instruments 자 간단하죠 이거는 some people are playing instruments some people are playing instruments 몇몇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아주 쉬운 답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 번 듣고 큰 소리로 some people are playing instruments 자 시작 됐어요? play instruments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뮤지션이라고 받을 수 있죠 여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연주하는 분들을 자 음악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사가 어때요? The musicians are packing up their pack up 싸는 거죠 짐을 pack up 하면 The musicians are packing up their equipment 그래서 The musicians are packing up their equipment 이제 악기는 뭐 instrument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이 묘사되는 그런 것이지만 자 이것도 뭐 장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음악가들한테 악기라는 것을 equipment라고 볼 수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짐을 현재 싸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타든지 뭐든지 뭐 뮤직 스탠드 이렇게 보면 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케이스에 넣는 그래서 pack pack up 하는 게 동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People are gathered at a crosswalk 조심해야 돼요 People are gathered People are gathered 사람이 모여져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어디에 People are gathered at a crosswalk At a crosswalk 자 crosswalk는 횡단보도를 얘기하죠 강간이 등장해요 강간이 등장하는데 자 사진 속에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횡단보도는 일단 뭐 우리와 비슷하죠 뭐 영미 문화권도 이렇게 흰색으로 보통 이렇게 라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혹시 그런 게 없더라도 신호등 정도는 있어야 그게 뭐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osswalk라는 명사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볼까요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5 in your test book 해변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in the distance 몇 명이 있고 거닐고 있고 shoreline 해안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물이 자 중앙에서 약간 왼편에 보이는 것이 이건 뭘까요 그죠 우리가 surfing 할 때 쓰는 그 surfing board를 얘기하는 거죠 surfing board 그 surfboard라고 정확하게는 surfboard라고 하는데 그 명사를 한번 묘사하지 않았을까 자 들어보죠 Number 5 A Some sailboats are tied to appear 음 다시 한번 Some sailboats are 자 주어는 Some sailboats sailboats 자 우리 보통 요트라고 하는 거죠 돛이겠죠 있고 뭐 강이나 바다에게 잘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Some sailboats are tied to appear Tied to appear 이렇게 영국식으로 발음하죠 pier 부두를 얘기하죠 거기 묶여있는 거니까 정박돼 있는 거면 됩니다 그런데 산 속에 등장한 것이 sailboats도 아닐 뿐더러 pier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부두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the beach is deserted 발음과 함께 단어도 어려웠고 자 결국 처음 만나보신 분들은 the beach is deserted 자 deserted 자 이제 캐나다 미국 영어로 발음하면 deserted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장소에 사람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dessert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그 주 요리 먹고 나서 먹는 디저트하고는 자 철자가 달라요 s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버려진 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장소가 버려졌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beach is deserted 영국식 발음으로 the beach is deserte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해변에 사람이 없으면 돼요 아무도 주어가 뭐로 오더라도 something is deserted 라고 하면 그 장소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답이래요 자 그런데 자 좀 멀리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작게는 보였지만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deserted 장소에 사람이 없는 이런 형용사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시 기출어휘입니다 빈출어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나올 수 있는 어휘이니까 나왔던 어휘이고 자 그 다음에 The beach is deserted Sea Some people are swimming towards the shoreline 다시 한 번 Some people are swimming Some people are swimming 자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한눈에 Some people are swimming towards the shoreline 자 그 다음에 Towards the shoreline 그러니까 해안선으로 해안가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그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조금 나갔다가 다시 해안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그죠 거닐고 있는 것은 멀리 보이지만 물속에 들어가 소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The surfboards are not being used 이렇게도 정답이 묘사돼요 The surfboards are not being used 어떻게 묘사됐어요? The surfboards are not being used The surfboards are not being used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not이란 부정어가 들어가면서 독특하죠 이렇게도 묘사가 됩니다 뭐가 나왔는데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수동태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해서 무엇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이렇게도 묘사가 됩니다 The surfboards are not being used The surfboards are not being used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중이다 라고 묘사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1 다수없는 문제 마무리 해보죠 Part 1은 토익 조금만 공부하셔도 뭐 10개 중에 한 7개 8개 이렇게 맞추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Part 1은 이제 만점 받아야지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죠 점수에 상관없이 그런데 꽤 까다로운 어휘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Part 1은 핵심은 듣기 자체가 아주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토익 LC라는 시험에 Part 1에 나오는 기본적인 어휘들을 잘 챙겨가시는 거예요 기본 이제 뭐 교재 같은 거 있으면 요즘에 뭐 저희 토목달 교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재들도 어휘들이 이 표현들이 기출에 근거해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교재를 지금 보시는 게 없으면 토익 예산 문제 특강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역으로 해서 이렇게 몇 달 치를 쭉 공부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여러 문제를 만나보시고 거기에 정답 선택지 뿐만 아니라 오답의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까지 잘 공부하시면서 토익 에스에 나오는 Part 1에 어휘들을 좀 풍부하게 잘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될 거예요 거기 대비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art 1 정리하고요 잠시 후 2강에서 Part 2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구 중에서 쓰여 laser